뭐야? 관종인가? 이상한 사람이네 크크 아 뭐 있단 게 다 있어 열받게 하네 야 너 어디 사냐 견피 뜰래 애들아 어떤 애가 나한테 짜증나게 댓글 달았어 링크 보내줄게 쟤한테 욕 좀 해주라 저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뭐 이런 놈이 다 했지? 오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님들 제아는 얘기 좀 보세요 인터넷 상이지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죠? 크크 좋아 좋아 빨리 저롬을 쳐라 크크크크 아 짜증나 헤이 그래도 이상한 사람들보단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인터넷에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저런 댓글 쓴다던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불쌍하다 사람들은 귀찮게 댓글 같은 걸 왜 다는 걸까? 저기요 아무리 인터넷이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죠 아 진짜 짜증나 여기 다시 나눌래 아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무시해야 하나 어떡하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애휴 말이 안 통하네 그냥 관심 주지 말아야지 이런 글 쓰는 애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 신고나 해야지 에이 괜히 기분만 나빠졌네 차단하고 잊어버려야지 아 짜증나 계속 생각나네 요기와도 해줄 걸 그랬나 이거 냅두면 댓글 난리 나겠네 그냥 삭제해야겠다 revers't it stinks 우리 je 안 какие ай